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득스러운 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굉장히 조신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총리를 했고 지금도 총리를 했고 저는 이분을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초창기에 통상산업부 고위관료를 할 때부터 알게 됐는데 보시게 되면 이분이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하기에 진영 논리가 딱 형성돼 있으니까 총리를 하더라도 입장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대단히 합리적인 분인데 이래 총대를 메고 지금 보시기만 이 한득수 총리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의사선생님이 부족하다는 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의협은 도저히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정말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건은 2026년 건은 좀 생각해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득수 총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젊은 날부터 대단히 조신하고 신중한 분이었고 합리적인 분인데 뭐 입장이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정말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선생님이 부족한 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선생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필수 의료분야의 의사분이 부족하고 지방의료분야의 의사수가 부족한 거지 의사수 전반이 부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턱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시작부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 겁니다. 이게 뭐 이게 뻔히 쟤는 그냥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그냥 거짓말을 참말처럼 한득수 총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선생님이 부족한 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알기는 뭐 알아 정원을 2천 명 늘릴 것이 아니라 의사 총정원의 200 이상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뭐 턱없이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공의와 의대생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데 환자가 삭발한 그런 행사에 한득수 총리가 조연으로 출연해서 정부의 끊임없는 거짓말에 계속 쏘아 쏘아 놀아난 국민들 이 나라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의사선생님이 부족한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옳다고 생각하니까 의사가 부족하다고요 어디 말 같지 않는 허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리가 쇼를 하려고 저렇게 나옵니까 문제 파악과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법하네 의대 정원이란 쓰레기를 치울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후손들 생각은 추우도 하지 않네요 이게 어떤 큰 분명이 되는지 모르면 그냥 얼른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어마어마해 많습니다. 저는 진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합리성이고 이렇게 필요 없는 겁니다. 가면 그냥 무조건 정부 입장을 옹호해야 되니까 이분이 이제 박민수란 분인 것 같네요. 의료계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대화하더라도 2025년도 의대 정원은 협의 대상 아니다 딱 이 입장을 정해놓고 모든 걸 다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 또 의대 정원은 물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뭐 의과대항식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2025년 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올 의료계에 합의된 이야기는 2025년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부는 일체의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할 의향이 없는 거죠. 이런 기성세대를 보고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설득할 논리도 없고 자신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근거도 없는 정권입니다. 한마디로 먹통의 정권입니다.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점지를 받아가 2천 명을 정한 모양이죠. 딴 거 없는 겁니다. 설득 없고 논리 없고 자신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찬 거죠.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퇴직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책임지어야 될 일입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인 겁니다.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모든 신문들이 서울대 의과대학 여러분 교수의 복지 문제를 분기점으로 삼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죠.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다른 뭐 특별한 중요한 일들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은 제가 별로 다루고 싶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의로 문제를 많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신 우리들의 복지 문제를 아멘